김둔 형, 오늘 누가 와주셨죠? 어머니랑 쌍둥이 형이 왔습니다. 네, 형님한테 인사 한 번... 안녕! 안녕, 안녕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라고. 혹시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미국에서 와주신 건가요? 네. 와... 와... 뭐 이렇게까지... 와... 혹시 형님은 동생의 애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어... 보고 싶지 않아요. 너 없지 않아요. 다음, 테레 형. 오늘 누가 와주셨죠? 오늘 부모님께서 와주셨습니다. 어... 하하하하... 어떡해... 하하하하... 아이고... 아유, 근데 너무 마음이... 어려워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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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신 부모님과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감미로운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하하하.. 첫 번째 그대의 맘 시무룩한 나를 웃게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보이즈 플래닛 게릴라 신곡 쇼케이스 첫 번째 무대 스위치 팀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미션을 정리하면서 제일 힘들었거든요.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라서 부모님 앞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강함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용기가 더 생겨졌던 것 같아요. 둘, 셋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희는 빛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잇잠아 팀입니다! 어머니와 오신 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하트 퍼포먼스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가 처음으로 공개된 남빛나 영상에서 엔딩 요정으로 만들었던 하트인데 저의 주 장르를 섞어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누나 사랑해요 말고 누나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엄마 사랑해요 modifier 아멘 상ане 아멘 저녁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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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